와우의 뷰 면접특강 와우의 뷰 면접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면접특강을 다듬고 난 후 답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을 때 장세롬 교수님과 함께 꿈으로 진행되는 실전 모임 면접을 신청하여 준비했습니다. 실전 모임 면접은 제게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세롬 교수님께서 화상 면접으로 마치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주셨고 그때 장세롬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셨던 부분들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의 뷰 면접특강을 들으면서 준비했던 질문들 덕분에 제가 실제 면접에서 답변하지 못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없이 지원 동기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끊임없이 연습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억에 남는 질문은 만약 교구제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께 피드백 받았던 대로 답변했더니 면접관 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공질문은 하이드로 플레이닝과 스탠딩 웨이브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는데 민승 교수님의 면접 자료를 토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화에 대한 감사합니다.